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열심히 생방을 마치고 약간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아마 골프장은 현장 가보면 또 비가 안오고 예보는 없긴 해서 일단 오늘의 명문 코스와 또 꿀 멤버들 만나러 지금 여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오늘 함께 할 팀원은요 우리 리소트로 실력 분명 짱짱하게 해주는 또 그에 맞서는 남자 연예인 탈렌트 연기자 배우가 나오십니다 이분은 좀 저와의 인연이 오래되셨어요 제가 형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하하 또 다른 한명 신비스러운 그녀가 나타납니다 골프 실력이 또 하아 이렇게 삐샷마른 책으로 이렇게 빵빵 나여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만큼 파워풀한 인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게임도 눅눅지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기 먹고 잤잖아요 오늘 파이팅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종합관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쳐야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돼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미모의 아나운서 김주씨랑 우리 임미소 프로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김주이의 더 러브골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멋진 경기로 우리 러브골프 시청자분들한테 즐거운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건축 리모델링 업계 1위 경동하우진과 함께하는 김주이의 더 러브골프 페롬씨씨 명문골프장님 또 안도다다오가 네네네 또 여기 또 설계를 예쁘게 놨잖아요 여기 타워 영문 홍보 역시 또 골프 사업을 하시니까 그 골프장과 코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늘 멤버들로 또 우리 임미소 프로 든든한 이번에 또 옷을 향해 달려야 되거든요 한 3번 정도 했죠? 그리고 이하정 아나운서 제가 시집을 보냈어요 결혼하는 날 그 함들인 날 오징어 쓰고 뭐 마노링 갈 뻔하는데 제가 거기서 노래하고 안 움직여 한번 춤추고 정말 고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니 시집을 보내고 뭐 형부는 그때부터 정말 이제 오래 안 지인이고 형부인데 하정언니가 올해 골프를 시작을 했죠 네 올해 시작했고 필드를 나간 건 한 4번 정도 나갔는데 그냥 안 하는 것뿐 그래서 저는 이제 하정언니랑 형부랑 동시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최근에 또 핫타단을 골 때리는 그녀와의 골키퍼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노윤주 아나운서 초대 감사합니다 내가 제가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연예인 축구단 단장을 한 10년 했어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즐겨도 하지만 축구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외국 여행 가면 꼭 영국을 간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그 영국 경기를 돌아가서 볼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골 때리 그녀를 보면서 이야 골키퍼를 많이 맞아요 제가 이제 윤주 아나운서를 알고서는 한번 실력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사전 라운드를 했었거든요 잘 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을 때 형부가 형부가 스윙이 선수급이에요 아 그렇게 해결면 안 되지 저렇게 또 밑밥을 너무 잘 쳐가지고 최근에 쳤을 때 아는데 사람들이 못 쳐요 이렇게 뭐 명랑골프로 치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선배님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대회처럼 말없이 싱글 탁 치시는 거예요 그때 8개 오버를 치셨나 아니 스골비께서의 모습은 어디 가시고 다 잃어버릴 말은 한 개 13개 층 홀이 있는데 제가 다 아는데 예 자식이 드세요 자식이 드시고 우리의 또 그 건물주와 함께 하고 있어요 건축 리모델링 업계 1위 경동하고자입니다 붙이면 선수 느낌이 나요 이 회사를 또 잘하는 게 진짜요? 제가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집 질려고 그러면 뭐 아는 사람 이 사람 불러다 집고 이 사람은 그게 돈이 더 들어가 아 오히려 실속 있게 오히려 가서 타입별로 자기 원하는 스타일들을 보고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상단부터 설계 시공까지 원스타 근데 특히 경동하고자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핫한 회사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기하고 작업을 해보면 왜 경동하고자 인기야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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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또 우승을 위해서 또 제가 우리 형부와 언니 그리고 또 우리 윤주 아나운서를 위해서 핫한 우승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위닉스에서 나온 짜잔 컴팩트 건조기 아니 이건 우승 한 두 명에게만 이게 저희 골프 라운드 하면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옷들이 두꺼워지잖아요 한 번 더 안도 갔다와서 빨면 그대로 넣어서 할 수 있는 소형 컴팩트 건조기예요 특히 살림살이 든든한 하늘 겨울은 가을 겨울은 이게 돈 말리는 게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실내에서 준비를 했고 우승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쭈니어분들에게 또 댓글 이벤트로 준비해냈어요 살림 저희는 늘 많이 퍼들고 싶어요 쭈니어분들 우리 또 구독자분들 거의 뭐 공중파 수준인데요 괜찮습니까 선물이 선물이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뭐 게임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든든히 드셔야 됩니다 오늘의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패런클럽입니다 35만여 평의 대자연 속 부지에 유려한 살새와 고요한 숲 맑은 계곡을 그대로 보용하며 기품있는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페럼은 라틴어로 철을 의미하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4대 건축가 안도다다우가 세계 최초로 설계한 클럽하우스로 동국제강의 럭스틸을 통해 눈부시고 빛나는 외관을 구현했습니다 페럼클럽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곡선과 철의 무게가 주는 안정감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페럼클럽의 코스는 골프코스 설계의 대가 피트다이의 조카인 다이 디자인 그룹의 신시아다이 맥그레이가 설계했습니다 까다로운 철학을 담은과 동시에 신시아다이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녹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라운드 함께 떠나보실까요? 김지애 JOHNC 갈 때란 오늘의 다섯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 오늘도 예쁜 공과 헤드 커버와 아이언 커버 세트까지 준비했어요. 이야아. 이거 다 주는 건가요? 다 줍니다. 이 펄만커. 진행자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또 헤드 커버 같은 거. 이게 뭐야 약간 우둔화. 그쵸 그쵸. 우드 드라이버를 넣어두세요. 드라이버로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또 탐내는데. 어머 나 하나만. 너무 귀엽다. 바로 이거 바꿔야지. 공이 잘 안 맞았다 그러면. 응 봐줘요. 보통 골프장에 가면 어수선한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뛰거든요. 골프에 골프 실력을 뒤로 가고 저런 거에요. 그것도 바로 들어오시네. 팀 명 정하셨나요? 네. 우리 윤주 씨가. 네 저는 이제 잘 치는 것도 모르겠고 못 치는 것도 잘 모르니까 중간 가자. 그래서 막 가자. 막 가자라고 하겠습니다. 막 가자. 이거 뱉은 대로 가는데. 막 가자. 막 가시길 바랍니다. 잘 갈 수 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쩐 이제 복수 영화 했을 때 이겼던 두 기억이 있어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아주 그 스릴러 장르의 복수 영화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마. 보았다. 악마다. 악마다. 뭘로 아까. 악마. 악마. 악마다. 약간 힘 빠지지 않아요? 악마냐? 저 시간이 너무 많이 끓는 것 같은데.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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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안 맞아. 악마다. 악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악마암마를 피우고. 악마. 오늘 뭐 이렇게 천사같은 말로 하지만. 속에 악마를. 우리는 악마다. 그럼 우리는. 막 가 이렇게 아니라. 그냥 막 가. 막 가. 하나 둘 셋. 막 가. 막 가. 우리는 악마다. 깔끔합니다. 그러면 선물들 필요한 거. 마음껏 집어쓰시면. 진짜요? 네. 네. 필요한 디테일 아이언 시트 탐내시던데. 이거 시작부터 어수선한 게. 이렇게 어수선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부탁해. 네. 네. 필요한 거 하나씩 주워가라. 네. 챙겨가세요. 아 이것도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네. 윤주 공 많이 챙기고요. 윤주 해줘도 좋아. 아 운동 위험한 건데. 공을 많이 챙기는데. 예뻐가지고. 저는 오늘 저의 벗을 삼아가지고. 우리 높이 높이다.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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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악마. 형분 다 주워다 보셨네요. 애들이 많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상단은 예쁜 아이템. 우리 CX씨와 스누피 찾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각자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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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악마 안타. 야! 바라는 건구나. 그러면 저희 18호 올 스트로크 플레이 합산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는 상대방이 주는 걸로 하자고. 상대방이. 치는 순간부터 그냥 졌다. 오늘 정준호 오빠랑 노윤주 아나운서랑 이렇게 초대해서 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 정권을 놓으자. 막 가시네요. 그러네요. 막 가, 막 가요. 우린 망설임이 없으니까. 막 가네. 저희는 악마? 악마? 악마. 악마기 때문에 살벌하게. 아, 살벌하게 알겠습니다. 아, 우리한테 그런 걸 주는 거구나.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준호 선수 첫 번째 티샷의 영광을 드릴게요. 지금 유일한 초점이시거든요. 장타자. 남자 혼자니까 제가 오늘 진주의 더 러브골프 나온 기념으로 첫 톨은 오비를 한 방 내주겠습니다.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잘 쳐주세요. 구샷 보여주셔야죠, 구샷. 카메라맨들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하하하 보면 왜 이렇게 외국 선수 같지 않아요? 더스틴 존스 이런. 그렇죠.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떡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왼쪽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오비 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원래 이벤트로 이벤트로 한번 해주고 이벤트로 와, 기대된다. 좀 더 잡으면 됩니다, 우리도. 와아아아아아아아 유오리 유오리. 유오리풀. 러프야. 오오오오. 완전하게. 자, 우리 렐리티로 갈까요? 라운더풀. 아, 오립. 아, 나도 해저드로 보내야 되나? 아, 진짜, 진짜 오비다. 아니, 저도 해저드로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어디 보고 쳐야 돼요? IP, IP. IP 우측이요? 슬라이스 홀인가? 자, 노윤주 아나운서. 아, 저부터요? 네네. 왜요, 왜요? 아, 손님이니까 양보해드립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레이디, 레이디. 엄청나 또 장타예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몸 좀 풀고요. 네네, 몸 풀고요. 아, 잠깐만. 제가 요즘 춥고만 하다가 자, 치겠습니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우측인가? 넘어갔어.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 스윙이 되게 좋으시다. 아, 그래요? 네. 과감하게 치네. 저 그냥 막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막 가는 스타일이야? 아, 팅명 잘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막 가네. 막 가, 막 가 그냥. 보여줄게 달라진 나. 악마다팀. 응,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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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잘 어울려. 나이스. 우리 팀은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 형 그거 시원한 거 어떻게 했겠지? 아이고, 그렇죠. 참 매너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하는 모습이... 아이고, 좀 말라. 모자에 가려져서 괜찮습니다. 튜 오락가락으로 끌어있는 게 많아. 참이냐 거짓이냐. 몇 나와요, 언니? 아, 169m 나와요. 169m. 오버우드 잡았습니다. 골! 굿샷! 빵깔! 전! 러프라서 사랑해요. 진짜 러프가 잡는다. 아, 애매하다. 155m 정도? 150m? 155m? 아, 러프고 나면 여기는 무조건 안 되는구나. 러프는 안 돼, 여기는. 우와! 러프에서 온 시킨다고? 나이스 원! 나이스 원! 가! 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러프하고. 조금 쎄봤지만 괜찮았어요. 막가자파. 정준호 형부. 막간다고 오늘 하시더니 정말. 막가자파. 막가자파. 해저드 뒤로 가셨는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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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우와! 우와! 와, 임팩이 장난 아니야. 벙커인가요? 우와! 벙커! 형부, 오늘 정말 막 가시네요. 아, 아닌 거 아니야. 첫 털이니까. 이야, 이렇게 어디 떨어졌네. 너무 반갑다. 와, 첫 털이니까 뭐. 고을 못 찾으셨나? 윤주 씨? 벙커 넘어서 저기 가지 않았어? 어 그럼 여기쯤 있지 않나? 와 이렇게 길다고? 여기 바로 여기 어디로 가는데? 상우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빠른 걸 없을 리가 있네? 어디 떨어지는지 이거 큰 길에서 찾아야 돼 와 거리가 많이 났다 굿샷! 와 나이스! 뷰리풀! 나이스! 나이스 했지? 엄청 날치시는데? 꼬록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라이프 베스트가 83? 잘 치시네요 원래 잘 치셨구나 아 부드럽다 고고고고고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겨우 옮겼다 아 나이스 어프로치 방향이 아쉽네요 방향이 아쉽네요 방향이 아쉽네요 볼 자 벙커에서 서드샷으로 치시는 네 번째 샷인가요? 네 번째 샷 네 번째 네 번째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막 나갔어요 시원하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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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프로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꼴보세요 아 꼈다 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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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2.7 엄청 빠른건데? 어 쎄다 자 이거 마크 머리 들지 말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 나이스 자 빨리빨리 마크 윤타발이 없네 형부 들리시죠? 네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짧아요 괜찮습니다 자 한 명의 팝업과 두 명의 보기퍼 그리고 한 명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 이거 왼쪽 하나 보면 돼요? 네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라인인데? 슬라이스 내리막 어려워 아 더 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가상 네 이거 어쩌죠? 아 자 서귀퍼로 갔습니다 아 농약했어요 깨린 나이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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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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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은 매너가 좋네요 아 거기로 아니 나 약간 구찌였어 저 인미소인데 인도미소 나 어떻게 알았어 예 다시 원 자 두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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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양파 한 거야? 네 여기가 지금 첫 홀이 시원하게 말아먹은 게 이제 큰일이네 아 이게 스트로크라 없거든요 음 첫 홀 파 올 파 이게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저 여긴 어려운데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 기억났어 정확하게 스코어 셋죠? 셋죠 네 양파 같아요 양파 멤버였어 보기 다섯 개 보기? 보기 더블 우리가 1승 원업 야 보기 했어? 네 민주야? 보기 했어? 네 아 파 할 수 있었는데 아 파이팅 파이팅 샷 이야 이제 형도 살아난다 와 저 기억 잘 해야 돼요 저기 굿샷 굿샷 이야 제가 질 때라 샷이다 질 때라 샷 감사합니다 질 수 없다 샷 아 와 형보다 남자여서 그나마 장타연사가 그렇지 보통 여자 프로들보다 뒤에 많이 있겠다 아 그렇죠 아 질서야 나 지금 현재 몸이 안 풀려가지고 네 굿샷 굿샷 이야 굿샷 굿샷 못 본 사이에 거리가 더는 거 같아 아 감사합니다 어우 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벗겨야 되는데 샷 이야 이거 뭐 지경였나 근데 그냥 귀도 오네 아니 오른쪽 벙커를 보면 캣님도 너무 짧순이 저쪽 벙커를 보라는 거 있어요? 나도 여기인 줄 알고 여기 봤었는데 와 아 진짜? 아니 벙커를 보라길래 봤는데 아니 벙커를 보라길래 봤는데 너는 이거 보고 있었구나 그거 먹고 들어갔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아 heures 다음 아침에 샷 샷 샷 샷 샷 뱅 러프가 잘못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야, 장난 아니네. 와, 이거 진짜 찾기 어렵겠는걸? 이게 제공인가요? 뭘 찾는 게 일이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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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생크가 났습니다. 최악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호주가 있어. 어, 찾으셨다. 나이스, 굿샷!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좋아. 나이스! 뭔 일이지? 오, 나이스! 기를 리가 없는데? 오, 나이스 탈출!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도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إي suq1 navy 스마트 chin 자! 나이스 도 inspiration 도 이ốt 아 website improperly 좋았어요. 외지에 나나 전락에서 훈돈이다, Reaper gun 맞아요, своogi 여기서 침대 해도 되겠구만, 풀 모아서, 풀침대. 내가 제일 걱정이다. 내가 제일 걱정이다. 에게 이봐. 좋아. 오, 나이스 어프로치. 해도 뭐야, 따블인가? 아, 두껍게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치겠습니다. 오, 약한 거 아니냐? 약하구나. 약하다. 나이스, 좋아요. 이야, 이건 오케이다. 오케이. 형부 파예요? 네. 나이스 파. 암 inquiret 아, 조금 약하다. 오케이, 나이스 파. 오, 나이스. 나이스! 아우. homie.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억 추억이에요? 어 정신이 지금 나가서 나도 정신이 지금 멘탈이 지금 내 첫 털에 따부른 얼마나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 정도는 돼야 임원까지는 쭉 올라가는 거야 전문까지는 또 이렇게 골프를 통해 인식을 배워야죠 의미있는 따구리였군요 의미있는 따구리네 보내주는 와! 이시! 비유리! 아 나이스 혼도쿨 오 좀 짧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봤어야 된다 목방론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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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조금 더 봐야 되나 봐요 조금 더 봐야 돼 나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앞에 바람 있나봐요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짧다 짧다 오른쪽 가면 안 된다 벙커에요? 들어갔어? 들어간 거 같아요 오케이 굿샷! 가라! 나이스! 어디 산수 집 나간 멘탈이 잠시만요 컴백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컴백하기 전에 얼른 조금 안전하게 좌측 좀 안전하게 좌측 좋아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더 풀싱을 해야 돼 그러게요 소심해져서 뭐 이렇게 이야 여기 뭐 언둘레이션이 심해서 저 백구레는 더 넣어주세요 나 넣었거든요 백구 오 나이스 나이스 그만! 오 나이스 괜찮아요? 좀 티 와 터치 좋았어 약하냐 st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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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가야지 짧습니다 짧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가요 가요 내려가야 돼요 너 많이 보셨나? 아 거리감 좋았는데 거기가.. 어 이거 추구를 많이 봤구나 아.. 어.. 크네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빠른 그림도 쳐본다 아 여기서 확 탈 줄 알았겠니 큰일이야 여기서는 이거 지금 우리 직 끝만 놓거든요? 직 끝까지 트레이트 오 나이스 팟 나이스! 오 잘 치신다 포기 나이스 포기 와.. 어려운 거 케이님 놔주셔가지고 이야.. 스테이 스테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안 탄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팟 끝에서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기 응 보기 고맙습니다 어.. 네나 아.. 아.. 괘기 에.. 두 번째 중 굿샷! 굿샷! 뷰리풀! 감사합니다. 형부가 내한테 감을 다 차올랐어, 지금. 몸 풀렸어. 첫 헐 서비스는 끝나! 이제 전쟁이야. 우리 핸디 진거야. 오랜만에 서재 만나서. 말이 많아요,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뷰리풀! 뷰리풀! 5층인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볼게요.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굿샷! 굉장히 눌러서 잘 치신다. 완전 다운블로 샷. 드라이버도. 그러니까 거리가 낮게 빡! 맞아요. 낮아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야. 되게 스윙이 외국 선수. 우쿠라이나 선수야. 우쿠라이나 선수야. 우쿠라이나 선수야. 우쿠라이나 선수야. 우쿠라이나 화이팅 하라고. 네. 네. 안녕히 계십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아 굿샷! 아 러프 싫은데. 러프 가버렸어. 가운데 갔다. 아 나이스야! 나 이제 풀렸다! 놈이 풀렸다! 다행이다 더 갔을 것 같고 그 정도 갔는데? 물을 찾아 헤매이는 우크라이나 선수 같으신 우리 아 공이 안 보이네요 손을 치시고 굿샷 굿샷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우 흐른다 정복궁 혜자들 같나요? 아니야 아니야 러프가 잡아줬어 진짜 볼 찾기 힘들다 빨간색 말뚝 엄청 가까이였는데 뒷담 맞지? 그래도 갈 것 같다 다 간다 1번을 붙어요 이렇게 치세요 일어나? 이렇게 확 잡아 당기면 그럼 어떻게 쳐야 되지? 그냥 잡아놓고 편안하게 힘으로 말고 근데 원심력에 의해서 제대로 던지는 느낌이 없고 잡 딱 이렇게 치신다 아까 드라그는 왜 그럴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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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실력좌셔 3원이야? 2원 공 찾았어? 네 찾으신 것 같아요 형보 공 찾았었어요? 네 2원 되는 날이다 되는 날이다 우리 더 이상은 안 돼 나빼 아 윤지씨가 하나 네 천천히 해 천천히 뛰어다니면 안 돼 오 좋아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어머, 어디에 해주세요? 아, 됐어. 45미터? 나이스! 넘어가! 그렇지! 오, 약한 거 아니야? 아, 또 약해. 아, 약하다. 내리막, 우르막. 약해. 약해, 약해. 더 봤어야 되는데. 어, 더 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직접 라이까지 또 푸시는. 우크라이나 선수, 정준호야? 한번 집어넣을까요?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부드럽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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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 오케이. 일단 한번 대볼까요? 아닌가? 그게 내리막에서. 내리막이 오르막이에요? 아, 이거 오케이인데. 오, 이것도 쎄. 불렀다. 이것도 쎄. 불렀다. 이것도 쎄. 아, 같이 오케이로. 아, 잠깐만. 같이 오케이로. 아, 잠깐만. 같이 오케이로. 두 분 보시고. 아, 같이 오케이로. 나이스. 아, 같이 오케이로. 이제 오케이로. 건너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정말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그렇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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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인데요 정말 공쳤는데도 일이구만 세컷? 나는 내 공은? 런 생겼어 러프여서 핀 오버 보고 싶어서 파버려서 길지 와 이런 실수 긴장됩니다 지금 몇 번 아이언을 160에 붙이시나요? 8번이요 와 200 보냈게요 200을 치겠다네? 오프라인 회전 왜? 위기다 위기다 도시 가벼운 2 바베라인 회전